네 반갑습니다. 화학원 3단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3단원에서 이런 화학 결합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것인데 처음에 알아볼 것은 이온 결합입니다. 그러나 이온 결합에 대해 알아보려면 일단 이온이 왜 형성되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소금인데요. 이렇게 염소 원자와 나트륨 원자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염화나트륨 즉 소금입니다. 염화나트륨의 경우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염소 이온이라 부르지 않고 소를 화로 바꾸어 염화 이온이라 부르는 것이죠. 자 이런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 이런 이온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온 결합에 대해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단원에서 배웠던 주기율표입니다. 자 주기율표의 맨 끝에 이 세로줄 몇 쪽인가요? 바로 18쪽이죠. 헬륨, 네온, 아르곤 등에 해당하는 이 맨 끝에 세로줄에 있는 이 원소들 18쪽 원소들은 이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 중 제일 안정한 원소들입니다. 안정하다는 얘기는 쉽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어떤 원자들이 다가와도 철벽을 지키는 이런 원소들을 바로 이 18쪽 원소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 18쪽 원소를 제외하고 이 나머지 원소들은 18쪽 원소들보다는 안정하지 못한 원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안정하지 못한 원소들은 안정한 원소가 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온이 만들어지는 이유입니다. 원소들은 안정해지기 위해 이온이 됩니다. 안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안정한 원소의 모습을 닮으면 됩니다. 자 헬륨, 네온, 아르곤입니다. 18쪽 원소들. 세로줄 맨 끝에 있는 안정한 원소들입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18쪽이라는 것. 즉, 전자껍질에 채워질 수 있는 모든 전자가 채워진 것이 바로 안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자껍질에 두 개, 두 번째 전자껍질에 여덟 개, 세 번째 전자껍질에 여덟 개 이렇게 채워지는 것이 전자껍질에 전자가 꽉 차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18쪽 원소들, 안정한 원소들을 말하는 것은 전자껍질에 전자가 꽉 채워졌을 때 안정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옥텟 규칙이라는 게 나오는데 옥텟 규칙은 가장 바깥 껍질, 전자껍질의 전자수가 여덟 개일 때 원자는 안정해진다 라는 규칙입니다. 이 여덟 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온 같은 경우 맨 바깥의 전자껍질이 세어보면 여덟 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아르곤도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수를 세어보면 여덟 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옥텟 규칙은 헬륨만 예외입니다. 헬륨은 가장 바깥 껍질은 두 개밖에 찰 수 없기 때문에 두 개일 때도 충분히 안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대부분 원자들은 가장 바깥 껍질에 여덟 개의 전자를 만들 때 안정해진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트륨 같은 경우 전자가 열 한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 첫 번째 전자껍질에 두 개, 두 번째 전자껍질에 여덟 개, 세 번째 전자껍질에 한 개를 가지게 되면서 총 열 한 개의 전자를 가지게 되는데 이 나트륨은 불안정하겠죠. 왜냐하면 가장 바깥 전자껍질 수가 여덟 개가 아니잖아요. 전자수는 한 개입니다. 이 나트륨이 안정해지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전자 일곱 개를 얻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나트륨이 전자 일곱 개를 주변에서 얻어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트륨은 간단하게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를 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즉 전자를 버려버리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전자껍질에는 전자가 없으니까 사라지게 되면서 이렇게 두 번째 전자껍질에 여덟 개가 채워지는 효과를 얻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나트륨은 안정해지게 됩니다. 왜요? 바로 바깥 껍질 전자수가 여덟 개가 되면서 옥젯 규칙을 만족시켰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서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잃었다는 뜻에서 위에 플러스를 적어주면서 나트륨 이온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염소 원자입니다. 염소 원자는 원자의 17번 원소이니까 전자도 1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자껍질에 2개, 두 번째 전자껍질에 8개, 세 번째 전자껍질에 7개인 전자를 가지고 17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역시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왜입니까? 가장 바깥 전자껍질이 7개이기 때문이죠. 여기 한 자리에 전자가 더 들어와야 염소는 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전자 하나를 얻어서 염소는 가장 바깥 전자껍질의 전자수를 8개로 만들게 되죠. 염소가 전자를 하나 얻었기 때문에 염화이온으로 변하게 되면서 위에 전자 하나를 얻었다는 뜻에서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되면서 염소는 이온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온이 형성되는 원리입니다. 이온이 형성되는 이유는 바로 이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옥텟 규칙은 가장 바깥 껍질 전자수를 8개를 만드는 규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마그네슘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그네슘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전자껍질에 8개, 세 번째 전자껍질에 하나, 둘 해서 2개가 있습니다. 총 12개의 전자로 이루어진 원자인데요. 어떻게 하면 안정해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 것입니다. 맨 바깥에 있는 이 두 개의 전자를 버려버리게 되면 마그네슘은 안정해지게 됩니다. 두 개를 버려버림으로써 세 번째 전자껍질은 사라지고 맨 바깥의 전자껍질이 이 두 번째 전자껍질이 되면서 전자를 8개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전자 두 개를 잃었으니까 E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적어주고 마그네슘 이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그네슘이나 앞에서 나트륨처럼 전자를 잃으면 여러분들 양이온, 플러스 전기를 띠는 양이온이 됩니다. 수소 이온, 나트륨 이온, 마그네슘 이온, 알루미늄 이온 이런 양이온들. 전자를 잃은 수만큼 앞에 숫자를 붙이는데 1은 생략하고 이렇게 2가 적혀있으면 전자 두 개를 잃어 이온이 된 것이고 알루미늄 이온처럼 3이 붙어있으면 전자 세 개를 잃어 이온이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산소 같은 원자들도 이온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쪽 껍질에 전자가 두 개, 바깥쪽에 여섯 개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전자 두 개를 얻어오면 바깥껍질에 전자가 여덟 개가 되죠. 이렇게 되면서 산화이온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산소와 같이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음이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플루오린화이온, 산화이온 이런 예시들이 있는데 음이온은 이름을 붙일 때 특이하게도 이온이 되면 뒤에 화이온이라고 붙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염소 같은 경우 이온이 되면 소를 없애주고 염화이온이라 쓰게 되고 산소인 경우도 소를 생략하고 산화이온이라고 한국어로 부르게 됩니다. 어쨌든 간 이렇게 만들어진 양이온과 음이온은 서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것이 왜인가요? 양이온은 여러분들 플러스 전기를 띠는 물질이고 음이온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물질이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온, 양이온인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 음이온인 염화이온은 가까이 가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게 되면서 이렇게 찰싹 달라붙어 버리게 되면서 염화, 나트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시간 또 배울 이온 결합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